안녕하세요 이대성 강사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죠 어제 제가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또 밤에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하는 곳에서 제가 족구를 하거든요 족구하는 데서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고 이제 밤 11시 쯤에 집에 와서 식사하고 잠깐 잤는데 2시 좀 넘어서 잠이 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봐 잠을 자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잠이 안오더라구요 새벽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이런 시간에 뭔가를 한다는 것은 되게 좋다는 느낌을 내 몸이 느꼈나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자꾸 깨고 또 이 시간에 유튜브도 찍고 책도 읽고 이것저것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소리가 많이 잠겼다 이런 말씀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저께 대구에 계시는 50대 50대 아미분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저랑 이제 연락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한번 만나자 아미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끼리 한번 만나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런게 있어요 서로 이제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물론 BTS라는 공동된 화제가 있지만 관심사가 있고 그들의 음악과 그들의 지금의 스탠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말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나눈다는 것은 되게 좋긴 하지만 저는 괜찮은데 또 그분 입장에서는 또 엄밀히 말하면 그냥 낯선 남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BTS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중년 남자가 별로 없다 보니 좀 서먹서먹하죠 낯설고 그래서 단둘이서 만나는 것보다는 최소한 세 명 이상이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얼굴 트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만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한명 한두 명 정도 더 계시면 우리가 여기서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이후로 뭐 대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신 분은 없었어요 대신에 여기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제가 공지를 하면 아마도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희망적으로 어제 또 소통을 했고 제가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들 영상으로 통화한 얘기들을 여기서 공개를 했는데 카톡이 또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올릴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또 그저께 새벽에 정국이가 새벽에 그 위버스 라이브에서 잠깐 왔다 간 거 그것도 얘기하면서 잠깐 소통을 했는데요 어제 금요일이었죠 어제 금요일날 또 한 분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3월 24일 금요일에 경북 봉화에 계신 귀농하신 선생님이세요 경북 봉화라고 하면은 여기서 꽤 거리가 되죠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봉화군인데 봉화군청까지의 거리가 여기서 한 150km 남짓 되더라고요 굉장히 멀죠 그리고 길이 제가 옛날에 청송교도소에 한번 가봤는데 청송교도소도 경상북도가 주소지이긴 한데 거의 강원도랑 거의 인접해 있거든요 굉장히 위에 있어요 강원도에 눈 오면 거기도 눈 오고 막 이런다 하던데 그 교도소에서 막 살인범들 진짜 사형수들 이런 분들을 내가 막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교육비도 엄청 조금 주고 거리는 엄청 멀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손해를 봤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봉화에 계신 분이 어제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대구에 계신 선생님으로 연락이 왔었다 이런 영상을 올리니까 그 영상 보고 나도 한번 연락을 해서 날이 맞으면 내가 봉화에서 내려가겠다 이런 의지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었대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은 올해 딱 60세 60세 되신다고 했고 여성이시고요 제가 몇 가지 인터뷰를 좀 했어요 인터뷰라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걸 몇 가지 여쭤봤죠 음악을 평상시에 들었냐 그런데 음악을 평상시에 잘 안 들으셨대요 특히 대중음악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그런 분이셨고 가끔 운전할 때 클래식 클래식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죠 클래식이라는 것은 고전이잖아요 고전 고전은 뭐냐 뒤에도 책이 있지만 책 중에서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야 이건 정말 좋은 책이다 정말 훌륭한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문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음악도 그렇습니다 음악도 백 년 이백 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귀를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영감을 주는 그런 좋은 음악이라고 하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것을 고전음악이라고 합니다 고전 고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해도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느끼는 가치가 있는 그런 걸 고전이라고 하는데 클래식이 음악의 장르에서 고전에 속하거든요 제가 락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도 좋아하긴 해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락이 우리나라에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80, 90년대에 메탈리카라든지 헬로윈, 본조비, 스키드로우 이런 다양한 헤비메탈 헤비메탈도 종류가 있었는데 그런 헤비메탈이 잠시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마이클 잭슨도 60, 70년대에 잭슨5로 음악을 시작했는데 거기도 약간 락이거든요 락밴드였어요 기타 치고 드럼, 베이스, 키보드 기타도 세컨 기타, 퍼스트 기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주고 키보드가 두 개인 그룹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보컬까지 해서 한 팀이에요 그런 락은 고전이라고 지금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긴 지 100년, 200년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정말 훌륭한 음악이다 정말 대단한 음악이다 라고 평가를 할지 안 할지 저도 약간 의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지만 근데 클래식은 이미 증명이 됐죠 베토벤, 모차르트, 헨델, 바하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이 낭만파, 고전파 하면서 음악의 흐름이 있겠잖아요 유럽에서 시작된 클래식 음악이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클래식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쪽으로 유학을 많이 가고 거기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오케스트라단에 취업을 안 되거나 독주회를 안 되거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유학을 안 갔다 온 전공자들은 클래식 전공자들은 학원을 한다거나 교습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죠 그리고 결혼식 같은 데 가면 행사장 가면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거 연주하시는 분들도 다 클래식 전공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어려운 영역이 아닌데 그만큼 이 클래식은 굉장히 배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고차원의 음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면서 또 중학교 때 방송반 할 때 클래식 음악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때 제가 음악 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좀 접했던 거 그다음에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면서 클래식 전공자들이 클래식 원본을 연주했던 음악 사러 오면 그때 제가 안내해 주고 제가 이게 다예요 이게 얄팍한 클래식에 대한 지식이 다거든요 제가 클래식 공연장에 가가지고 감상하면서 몇십만 원 내고 이야 이 음악은 대단해 쪼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악을 들으셨다는 거거든요 고전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이해하는 분 그러니까 좋은 음악이다 편안한 음악이라는 걸 간파하신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차에서 클래식 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본인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클래식을 알지는 못하고 그냥 틀어놓습니다 가사가 없으니까 운전하는데 방해가 안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운전하는데 방해 안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이분을 생각했을 때 클래식을 많이 들으셨던 분이라서 음악을 딱 들으면 이 음악을 내 귀에 좋게 들리는지 안 좋게 들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덕은 언제 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2016년에서 2017년에 그때 시작했는데 저보다 이제 완전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겠죠 피 땀 눈물을 처음 경험했대요 그 노래를 들었대요 귀농하셔서 귀농하신 지 얼마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안 여쭤봤는데 이 농사일이라는 게 그야말로 피 땀 눈물 아닙니까? 계속 뭘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자동화가 되고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농기계가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농사를 한다는 것은 땅과 내가 맞닿아서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땀을 많이 흘릴수록 농작물들도 잘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스킨십을 하고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많이 주의를 기울일수록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런 걸 깨우치죠 스스로 그게 어떤 책으로 정리가 되고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가슴으로 체득한 거죠 이 선생님은 그거를 체득하고 있었죠 힘들어 죽겠다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유튜브에서 피 땀 눈물이라는 노래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노래 가사도가 이분은 특히 노래 가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가사가 확 와닿았대요 진짜 이거 내 얘기하는 거구나 이 피 땀 눈물이라는 노래의 가사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때 확 귀가 뚫렸대요 저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60세 할매 귀를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클래식으로 단련된 그 귀를 BTS가 뚫은 거예요 귀농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으러 떠나는 거거든요 농사를 지으러 간다 이거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자연으로 가서 거기서 땅과 물과 햇볕과 수확의 기쁨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 중에는 뭔가의 자연의 섭리를 깨달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 아내의 작은아버지 제 아내의 작은아버지가 영천에서 사과농사를 지으시는데 정말 대화를 나눠보면 그냥 신선입니다 신선 거의 신선급입니다 정말 놀라운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얘기를 제가 자주 명절 때 가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눠보면 대단합니다 그런 섭리를 이해하시는 상황에서 BTS 노래를 들었는데 평생 어떤 가수에 대해서 연예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 BTS를 자기 삶의 노후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 카톡에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단어를 들었는데 7명의 별들이래요 7명의 별들 7명의 별들 제가 카톡에서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그런데 30대 중반인 20대 중반인 청년들 제가 20대 중반 때 뭐 했나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캐릭터들이죠 BTS 멤버들은 근데 그 별이라는 게 뭡니까? 스타 스타는 뭔가요? 우리가 인기 스타, 슈퍼스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들이죠 하늘의 별 별을 이제 스타라고 하죠 영어로 스타는 어디에서 빛납니까? 어둠 속에서 빛나죠 깊을수록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라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반짝이는 존재를 스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어두운 이 세상을 빛나게 해주는 빛나는 사람 그게 스타인데 그 7명을 별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가장 최애 멤버는 누굽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6명에 대해서 내가 혹시나 별로라고 상대방이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7명을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셨고 이 사람 나이가 50 넘어가면 이 20, 30대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청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열정은 20, 30대 때 보여주죠 20, 30대 청년의 열정이 BTS를 좋아하는 아미들 사이에서도 20, 30대의 그 열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40, 50의 또 열정이 있습니다 20, 30대의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40, 50, 60까지 올라가면 40, 50, 60 되면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런 좋은 경험이 있었고 부모님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고 내 친구들은 어떤 영향을 줬고 나는 이런 친구들을 사귀어서 난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누구와 만나서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었고 내 자녀는 이렇게 성장을 시켰고 그때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 자녀를 키워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희노애락들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 마음의 요동치는 그 요동치잖아요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이 요동치는 그 출렁거림의 정점에 50, 60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청년들의 젊음과 패기 너무 멋있죠 아름답죠 그런데 청년들의 열정과 패기는 좋으나 40, 50, 60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그리고 애환 희노애락 시집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명절 때 음식하고 아이 낳고 아이 임신해서 힘들고 아기 갑자기 아파서 새벽에 가고 남편 속속이고 부인이랑 갈등이 있는 남자도 있고 자식이 또 크면서 어디 아파서 맨날 병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학교 갈 때마다 새벽마다 깨웠는데 안 일어나서 공부하다가 망쳤다고 울고 속상하다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징징대고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는 2030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모험택시를 봤는데 모험택시의 마지막에 그게 있더라고요 당신의 모습은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노인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40대지만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제가 이제 가는 거죠 나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정도 나이가 딱 되면 뭔가를 깨닫게 돼요 경험을 통해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경험이 어차피 쌓였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성장한 상태예요 내적으로 그게 좋은 방향으로 성장한 사람도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2030에서 알지 못했던 삶의 의미와 그런 가치관들을 또다시 마음에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20대 BTS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이분은 뭘 느꼈냐 너무나도 투명하고 너무나도 맑고 순수한 청년들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60살, 50살 정도 살면서 요만큼씩, 요만큼씩 알아갔던 거 그 수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알았던 그 삶의 이야기들 요만큼씩 내가 알았던 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요만큼씩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노래에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은 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제 아내는 천사라고도 표현을 자주 하고요 어제도 그 노래의 본 본 싱어? 본 싱어라는 노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우리 둘이 같이 보면서 울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자기의 울분을 토해내면서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일곱 명이 빙 돌면서 그 노래를 진중하게 불러대는데 와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었고 이분 목소리는 일단 되게 매우 맑고 선명하고 되게 어려 보였어요 제가 약간 오버하면 30대 중반 정도의 목소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목소리가 굉장히 영하고 젊고 맑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엄청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목소리였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실 때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 보내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구에 계신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 주셨을 그 얘기를 듣고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구에 계신 아미분께 감사드리고요 정서적인 교감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교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에 만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A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B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교감이라고 하기보다는 토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토론은 원래 그렇습니다 토론은 상대방과 내가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을 토론 또는 회의, 토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서적인 교감이라는 것은 내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BTS는 일반적인 가수들이 노래 잘한다, 너무 감동이야, 멋있어 이 정도를 넘어서라요 지금 제가 몇 분이랑 직접 통화도 해보고 이런저런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BTS는 지금 그런 감정을 넘어서는 영성의 영역까지도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그런 사람들인다는 거죠 영성이라는 것은 혼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종교에 심취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걸 넘어서서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 몸에 혈관들이 막 돌아가고 세포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에너지가 몸에 생기는 느낌을 주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다 상대가 하는 말들이 무조건 다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죠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그런데 그 믿음을 줬죠 수많은 방송과 수많은 콘서트와 수많은 곡들 BTS 노래가 엄청 많잖아요 그 노래를 다 들어도 들어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노래가 그런데 노래도 엄청 많고 그리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녹여낸 노래 가사들 그리고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퍼포먼스 그리고 팬들을 향한 진정한 그들의 사랑 진심 그런 것들을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또 공연장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어버려요 지금 다 아미들은 그걸 다 믿어버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은 영성까지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그런 영성까지 건드렸던 지금 나의 영혼까지도 맑게 해준다라고 믿는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40, 50, 60이에요 물론 20, 30 중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40, 50, 60 중에서 클래식 들었던 경북 봉화에 계신 그 선생님의 영성을 건드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분이 2016년, 2017년에 입덕해서 거기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시는데 거기다가 현수막으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미분들 오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붙여놨대요 몇 년 동안 너무 좋아하니까 아미를 BTS를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아미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현수막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왔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걸어놓으시다가 지금은 떼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나 이렇게 좋아 어 그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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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렇게 좋았어? 어 나 이렇게 좋았어 좋았어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미들 모임 같은 데 오픈 채팅방 이런 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야? BTS 좋아하는 거 똑같은데 그런데 그 좋아하는 강도와 감정이 좀 달라요 2030이 좋아하는 감정도 매우 훌륭하고 강렬하지만 또 여기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40, 50, 60의 그 영역이 있어요 삶의 애환과 그런 경험들에서 나오는 그런 BTS에서 느끼는 것이 일반 2030이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2030 입장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픈톡방을 개설하려고 해요 그래서 40살부터 40살부터 몇 살까지 할까요? 한 70살까지 할까요? 80살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40살 이상 되는 사람들만 따로 대구, 경북, 아미 해가지고 뭘로 할까? 대구, 경북, BTS를 사랑하는 대구, 경북, BTS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구, 비사모, 대사모 대비모, 아드모 그런 식으로 이룰을 만들어가지고 오픈톡방을 좀 만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저 아미 누구 좋아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인사하고 서로 최근에 리버스에서 영상 짤 이런 거 있으면 미처 모를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기 또 올려주고 그거 본 소감 이랬어요 저랬어요 소감도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픈톡방을 만들 겁니다 대신에 2030은 많으니까 40, 50, 60 이상 되는 아미들이 올 수 있는 오픈톡방을 만들어서 소통하면 좋겠다 그리고 소통하다가 어느 타이밍에 시간적 여유와 물리적 거리가 맞는 분들끼리 소규모로 3명 이상 2명은 좀 뻘쭘하고요 3명 넘게 같이 만나서 하면 좋겠다 갑자기 언제 만납시다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신 분이 어제 경북 봉화에서 저한테 연락 주신 그 아미 선생님 덕분이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경상북도 봉화에서 또 이렇게 연락 주시고 직접 또 통화도 한번 해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새벽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목소리가 쫙 깔려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돼가지고 잠에서 깨어나 DNA가 깨어나요 세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BTS 효과인 것 같아요 제가 BTS를 안 다음부터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이 댓글로 제가 일리 댓글에 답글은 못 달아드리는데 댓글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BTS 알고다는데 행복해지지 않으셨나요? 정말 신기해요 행복해지고요 삶의 의욕을 찾고 있고요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포방포 아포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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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